안녕하세요. 윌엔터테인먼트 배우 남보라입니다. 이진욱입니다. 왕빛나입니다. 유인영입니다. 장은수입니다. 정손희입니다. 문주연입니다. 김재일입니다. 나를 당장 기분 좋게 하려면 초밥을 먹이면 됩니다.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주고 싶은 건 웃음입니다. 내가 타고난 최고의 장점은 브라운 아이즈입니다. 내가 가장 열정을 쏟고 있는 대상은 유인영입니다. 배우로서 연기할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. 행복합니다. 내가 받은 가장 인상적인 선물은 손편지입니다. 내가 가장 열정을 쏟고 있는 대상은 세상 공부입니다.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건 슈퍼맨입니다. 엘루쉐어 해피니스 행복나면 프로젝트 행복하고 싶다면 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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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지금 행복하세요? 행복이며 별건가요? 즐거운가요? 한글자막1 한글자막1 한글검수